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14일 날 조국이 정격 사퇴하니까 조국 서울을 그동안 줄기차게 외쳤던 친문성량의 네티전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조국이다라면서 조장관을 응원하는 거를 그동안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장관 사퇴 분노한다.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이어가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온라인상에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커뮤니티인 컬리앙에서는 조국 사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로 오르자 조국을 지지하는 실금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이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조국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또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이 나라의 영웅 최고의 법무장관 감사한다 사랑한다 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조장관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조국 수호전을 그동안 펼쳐왔던 친문 네티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학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로버트 그린이 쓴 대작인 인간 본성의 법칙은 집단 심리, 군중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로버트 그린의 주장 가운데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은 집단 심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 집단 행대로 활동할 때 사람들은 정교한 사고나 깊은 분석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오직 어느 정도의 차분함과 객관성을 가진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두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감정적이 되고 흥분을 쉽게 한다. 그들의 가장 큰 욕망은 집단 정신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세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는 극히 단순해진다. 선이냐, 악이냐, 혹은 우리 팬이냐, 적 팬이냐가 남을 뿐이다. 네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쉽게 문제를 단순화시키려고 자연스럽게 일종의 권위를 찾게 된다. 자신들이 외치는 구호나 슬로간에 일종의 신성함을 부여하고 일체의 다른 의견이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싯째, 집단에 들어간 순간 사람들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더 원시적인 사고와 행동 모드로 갈아탄다. 집단에 속한 개인은 집단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집단의 교리와 주장에 맞추기 시작한다. 무의식적으로 집단 구성원들의 외모와 언어 표현과 생각을 흉내내면서 서로서로 비슷해진다. 여섯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앙하거나 존경하는 리더, 그러니까 지도자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리더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경외신과 함께 주눅들은 기분을 느낀다. 마치 리더들이 초인적 능력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간주한다. 일곱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경쟁 집단이나 적군에 대한 생각을 훨씬 단순해지고 과열된다. 그들은 패닉이나 정오, 과대망상 등을 포함해서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강력한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버트 그린이 이야기하는 인간 본성의 법칙 가운데서도 집단심리, 군중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로버트 그린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집단심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군중심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진짜 독립적 사고가 가능한 정신적 여유 공간을 만드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두번째, 집단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현실 자체를 기꺼이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잔인할 만큼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세번째, 상대편을 악마 취급하려는 자신의 경향을 관찰하고 그런 성향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된다. 네번째, 리더를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않게끔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 카리스마나 잘생긴 외모로 호소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더 유의해서 그들의 모호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현실적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집단시위와 대모로 아주 홍력을 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같은 움직임에 조국사태는 불을 지피는 역할을 톡톡했습니다. 아직 조국사태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심리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현재 한국 상황을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으로부터 집단심리와 군중심리로부터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문 네티즌들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